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9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전 같은 모의고사로서 수능 직전에 보는 마무리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능처럼 꼭 봐라. 28분 30초까지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쌍윤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4교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들어와서 맑은 웃음, 필적 확인 열심히 써왔고 생활과 윤리는 제가 문항지를 받아보고 쭉 분석해본 결과 교육과정에 충실한 변별력 있는 문항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면모가 많이 보이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첫 페이지 풀다가 첫 페이지 풀만한데? 라고 하셨지만 한 장 넘기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야스퍼스와 하이데고도 쉬운 사상가. 제가 그 이야기 강조했습니다. 쉬운 내용들이 여러분들 어렵게 괴롭힐 수도 있다. 공허한 힘. 그래서 제가 19강, 20강 잘 잘 꼭 잘 듣고 가시라고 했고 20강은 안 보더라도 정보사윤리. 야스퍼스와 얘기했던 야스퍼스는 기술하고 기술의 활용하고 나눠서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6번 틀이신 분들이 7번에서, 7번은 롤스가 이야기했던 시민블록 중에서 입헌체제 파묘를 가져올 경우 올해 수환, 실전모의고사 5회 2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롤스가 이야기했던 불행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죠.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블록종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이 7번의 제시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해설 때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우리는 간접시민블록종도 제시문에 들어와 있고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때로는 어기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어떤 것. 입헌체제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부정의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시민보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그 부정의한 법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체제에 불가피한 결함 때문에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따라 법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도 어렵고 그 절차를 찾기도 난해하고 그래서 쭉 적어드렸잖아요. 롤스, 시민볼종 관련돼가지고 그 헌법에 따라 나온 법이 정의로운가를 따져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 그러한 헌법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이익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럼 그러한 헌법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일도 일어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다. 진짜 정의로운 사회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의 아름다운 뉴스입니다. 정의로운 뉴스요. 이런 사회에서는 시민볼종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정의하고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심각하게 부정의한 일도 일어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입헌체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게 시민의 자연적 의무라 했잖아요. 그 입헌체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 설명해 드렸죠. 정의로운 제도가 현존한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시민볼종은 체제 변화는 아니라 있잖아요.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게 자연적 의무입니다. 시민이 진여해야 해요. 어디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제도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력혁명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그 정의로운 제도를 가져다 확립할 수 있는 경우 그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게 사회협동체의 모습인 거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렇다면 시민볼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정치체제가 효율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안정을 유지하는 게 자연적 의무니까 잘자잘 제가 그 선지 해설에도 써드렸잖아요. 입헌체제의 파멸을 가져오는 건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가 요구되어진다. 연계교제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보이고 교과서적인 표현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잘 공부하셨다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낚이지 않고 1번, 2번 사이 고민하다가 1번 고르셨을 거고 10번 문제는 병이 의외로 회고 감수 능력 등판시키지 않고 싱어 등장했는데 이 제시문 잘 보랬잖아요. 제가 수능특강에 있는 거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칸트와 아키나우스가 주장했던 건 종차별주의 발상이다. 물론 나도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 이어지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게 동물을 존중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아니야. 그들도 인테레스트예요. 이익관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퀸싱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아야 10번의 병이 누구지라는 걸 헷갈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에서도 베카리야 내가 형벌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함정에 빠진다고 내가 항상 해야 하잖아요. 종신노역형은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보다는 살인자보다는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합산하니까 구경하고 있는 게 더 큰 공포를 준다라는 것만 잘 체크를 하셨더라도 니은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칸트가 무슨 형벌을 필요하고 필요하고는 벤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6월달에 칸트의 형벌 사회계약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회계약 풀어줄 수 있다 했죠. 구평 때. 그거 나왔잖아요. 제시문에. 사회계약의 9번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호저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베카리야 비판하면서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그래서 칸트는 사회계약의 근원적 사회계약의 사형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사형제도는 생명을 처분해달라는 약속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마땅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해야 되니까 기억같은 선제에 낚이는 거죠. 기억을 동그라미 치는 순간 정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 역제력은 형벌 강도. 이건 베카리야 세 번째 출제죠. 형벌의 강도. 인정하죠. 사형제도 범죄 역제력이 전혀 없냐. 있긴 있다. 그런데 일시적이다.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베카리야 항상 비교급으로 강도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등호를 열어드렸잖아요. 강도보다 지속성이다. 그랬더니 다시 강도 크기라는 측면을 올렸던 사람은 벤담이 처벌은 확실하지도 않고 근접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위법행에 따른 이득은 처벌보다 더 확실하고 상당한 이득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기라는 면을 베카리야 다음에 그래서 항상 칸트, 베카리야가 먼저 앞에 있고 칸트가 비판했고 벤담이 계승했다.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라 했잖아요. 기억은 함정인 거죠. 매력적인 함정. 아니라가 아니라 강도, 보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기억을 지웠어요. 9번 아마 실수에서 틀린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10번은 병이 누군지 모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10번은 싱어를 겨냥해서 선지. 싱어. 다 싱어거든요. 기억도 싱어가 오케이 하는 거고 니은. 니은도 싱어가 오케이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디귿일이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다음 13번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1, 2, 3. 1번에 막 니은 등장했어요. 기억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사회계약서를 정말 쫙 펼쳐가지고 A4제 앞뒤로 제가 쓰려고 정리했던 내용 중에 어떠한 계약으로도 생명권은 양도될 수 없다. 자연권에서. 로크하고 홉사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권 일부 양도.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했잖아요. 입법부가 신탁을 저버린다면. 사회계약설이 똑같이 쌍윤에서 여러분들 심화적인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5번. 와 대박이었어요. 15번. 정의론 107페이지 문구라고 작년에도 적어드렸고 올해도 적어드리면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사회적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모든 사회적 가치에 작년에 수능에 구보낸 소득, 재산 이제 더 있다 했죠. 작년에 소득 출제했고 재산, 기회, 자유, 자존감 이런 것들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해라.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거를 작년 기출 잘 봤니? 제 강의를 잘 들었으면 아 그럼 그 문구 그대로 가면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허용될 수도 있겠네.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선지를 가다가 변별력 있는 선지로 출제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은 없었죠. 해외원조 관련돼서는 싱어는 꼭 조건을 따진다는 것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그리고 이제 윤사는요. 생윤에 비교했을 때 생윤보다는 교육과정에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 충실히 제공됐지만 체감적으로 난이도는 생윤보다는 좀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윤사에서는 여러분들 역시 사회계약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발산의 원천이다. 홉스한테 정의는 유효한 계약이라 했잖아요. 작년 수능에서. 그걸 가져다가 다시 연계교재랑 연계시켜가지고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 맺는 거죠. 권리를 대부분 양도하는 거죠. 생명권은 어떤 계약으로도 양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실천적지와 철학적지의 구분하라 했잖아요. 그 뒷페이지에서 5번 선지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에서 여러분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에요. 지배자의 이익. 그럼 피치자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피치자는 피지배자. 정치의 지배를 받는 피치자는 법을 어겼다.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강자한테는 정의가. 법이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피치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 구조 이해시켜도 했더니 나왔죠. 그 다음에 디귿선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이건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플라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제시문에 있잖아요. 트라시마코스는.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공표하고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 처벌받기 무서우니까 강자의 이익에 맞는 법을 지키는 것.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17번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시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관조적 활동. 그래서 제시문에 행복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되는데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 지성적 덕. 이 부분은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그 다음에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미의 대상줄. 최고.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 신, 자연. 그 다음에 고귀한 것에 대한 관조하는 게 철학적 지혜. 그래서 5번의 진리를 탐구하는 거. 지혜하고. 그 다음에 좋음을 사유하는 선에 대한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는 구분시켜줘.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지성적 덕 가운데 철학적 지혜를 따르는 거였잖아요. 철학적 지혜. 그 내용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최대한 연계 규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뤄드릴 테니까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로 가는 길에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체크포인트. 생윤은. 생윤의 핵심 주제. 평화와 원조랄지. 자연과 윤리. 사회 파트. 사회계약 시민부록종. 그 다음에 윤리이론 중까지 해서 다섯 강으로 마무리시키는 게 10월달에 그 다음에 이건 9월에 오픈되는 거거든요. 10위에. 윤사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10위에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이건 6강으로. 둘 다 10월 첫 주에 오픈이 됩니다. 10월 첫 주에 현장 강의로 오픈이 되고 모의고사는 9월에 오픈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여러분 1등급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9평 만족하는 사람 4% 1등급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수능에 그날 우리 한번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9월 모의고사 9평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 잘 다독이고 또 9평 끝났다고 하루 놀면 오늘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 잘 하시고 자기만의 보상은 수능 끝나고 같이 합시다. 저랑 그 기간 그때까지 잘 따라오신 종자로 되시면서 수능의 그날 웃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